들꽃 효소마을 풍욕 시간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고 추운 겨울 날씨에는 환기 후 다시 닫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옷을 입고 하지만 여러분은 옷을 완전히 벗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은 앉은 자세로 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앉을 수 없는 사람은 누워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풍욕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 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옷을 완전히 벗고 담요를 덮으신 채로 기다리십시오. 종이 땡 하고 한 번 울리면 담요를 벗으시고 종이 땡땡 하고 두 번 울리면 담요를 덮으십시오. 담요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20초간 벗고 계셔야 합니다. 손 비비기 오른팔 비비기 오른팔 비비기 왼팔 비비기 오른쪽 어깨 팔 두드리기 왼쪽 어깨 팔 두드리기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1분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2분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2분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제는 10초를 늘려서 3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두피 눌러주기 뒷목 주무르기 앞목 주무르기 담요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10초를 늘려서 4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관자놀이 산죽혈 마사지 후 눈썹 빗 눌러서 문지르기 눈 아래 눌러서 문지르기 광대뼈 밑 눌러서 문지르기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5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손등 뼈 사이 눌러서 밀어주기. 손가락 사이 잡아당기기.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1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6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귀 주위 문지르기. 귀 뒤쪽 림프절 잡아당기기. 양쪽 귀 문지르기. 양쪽 귀 잡아당기기.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1분 1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1분 1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어이구님의 일은 1분 1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7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쇄골 두드리기 겨드랑이 림프절 두드리기 겨드랑이 림프절 두드리기 가슴 두드리기 옆구리 두드리기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2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1분 2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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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3분 2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번에는 80초간 벗고 계셔야 합니다 아랫배 두드리기 사타구니 림프절 두드리기 무릎 문지르기 족삼리 밑으로 쓸기 발바닥 누르고 두드리기 발바닥 누르고 두드리기 두드리기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1분 30초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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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담요를 벗으십시오. 이제는 9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붕어운동 아멘 아멘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제 2분간 덮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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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담요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0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무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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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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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뇨를 벗고 계십시오 이제 당뇨를 벗고 계십시오 이번에는 11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합장 합척 운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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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번에는 2분 동안 덮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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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뇨를 벗으십시오. 마지막으로 120초 동안 벗고 계셔야 합니다. 붕어 응용 운동 끝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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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담요를 덮으십시오 이상으로 풍욕을 마치겠습니다 담요를 덮으시고 조용히 쉬시기 바랍니다 2, 3분 동안 계시다가 옷을 입고 다음 기회에 하시기를 바랍니다